이민영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구서 성화봉송 주자, 한화그룹 임직원 및 박찬호, 김태균 등도 참가. . . 이민영 이괄호 1925 한화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성화봉송에 나섰다. . 한화는 한화를 빛낸 스포츠 선수들, 임직원들의 사연 공모, 협력사 임직원들 중 총 101명의 성화봉송단을 선발해 꺼지지 않는 불꽃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 이민영은 한화골프단을 대표해 29일 대구에서 성화봉송에 참가했다. . 지난 2015년 신장암 진단을 받았던 이민영은 이를 극복하고 2017년 일본여자 프로골프 JLPGA 투어에 진출해 2승을 올리며 상급랭킹이 위에 올랐다. . 이 때문에 일본 미디어들은 이민영 이를 풀굴의 골퍼로 닉네임을 붙여줬다. . 이민영이는 한국여자 프로골프 KLPGA 에서는 통산 4승을 기록한 바 있다. . 한화그룹의 선발한 성화봉송 주자로는 미국 프로야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했던 코리안 특급 박찬호 전 한화이글스 투수를 비롯해 한화이글스의 4번 타자 김태균, 이민영 등 스포츠 스타가 포함됐다. . 한화그룹에서 근무하는 천안함 전물장병 6가족.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나로후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한화테크윈 황해도 기술명장. 해외인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이라크 비스마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오사마 아야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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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림픽 성화봉 제작을 맡았다. 이 성화봉은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이 해발 700고도에 있다는데 자간해 700의 크기로 제작됐다. 5갈래의 불꽃 모양을 상단에서 이어주는 형태를 통해 하나된 열정이란 대회 슬로건을 표현했다. 지압도 상단부의 갭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DMZ 빗무장지대의 철조망을 녹여 만들었다. 이 성화봉은 특히 추운 겨울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특성을 고려해 압천 후에도 꺼지지 않도록 설계됐다. 영하 35도, 순간풍속 35S에서도 최소 15분 이상 불꽃이 유지되도록 제작됐다. 한화는 총 9640개의 성화봉을 제작해 100일관 7500명의 성화주자가 2018을 딸리는데 이용하도록 했다. 한화는 또 평창올림픽의 폐막식 및 서울, 대전, 인천, 부산, 세종, 포항 등 주요 도시의 성화가 도착하는 날에 맞춰 불꽃축제 행사를 여는 등 총 33번에 걸쳐 불꽃 행사를 선보인다. 첫ages이 너 sic게 자동인세가 단wać 더 츄러다 등и Repeated p ả imagine 멈추러 0 간추러 점원 한화 후 다음 그 ern